아 오 맨 오케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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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싸가지가 있지 아주 올바르게 있지 내가 뭐 한가지만 묻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백개도 물어봐 내가 왜 라디오를 한다고 했을까 응? 너 라디오야? 몰라 야 야 야 너 라디오 진짜 한다고 했어? 논겨서 때문에? 아니 무슨 손그림 때문이야 그게 아 브라보 너 지금 나한테 감정표현 같은 거 한 거야 혹시? 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고요 뭐가 말이 안 돼? 자 내가 아는 지수호는 절대 데일리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리가 없는 캐릭터니까 심지어 365일 생방송 같은 걸 할 리가 없는 캐릭터니까 심지어 대본 없이 대중들과 격이 없는 대화 같은 걸 할 리가 없는 캐릭터니까 내가 알고 있는 라디오는 대략 이런 건데 니가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 아 근데 논겨여서 대단하네 우와 전심상해 아니 지금 내가 몇 달을 공들여도 철벽 치던 지수호가 지금 단 며칠 만에 논겨여서한테 허물어진 거야? 아 드럽게 존중당해 아 드럽게 존중당해 손그림 씨 안 올 수 있어요? 계약서 쓰자고요 계약서 쓰자고요 아니 진짜? 진짜로 지수호가 라디오를 한다고? 상담안당해 부모님 아 그만 자 긍정 이토록 오늘은 내게 맘을 열고 나에게 와줘 Oh baby baby you're on me Oh yeah, oh yeah, oh yeah Oh yeah, oh yeah